이민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GBC 법률 상담의 구도경입니다. 여러분들은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기존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으로는 은퇴 이후에 주거비나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은퇴 연금 계좌로 노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칼세이버스라고 하는 은퇴 연금 프로그램을 5인 이상 직원을 둔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칼세이버스가 무엇인지 또 고용주와 직원 입장에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 오늘 법률 상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요. 이항복 CPI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칼세이버스 몇 해 전부터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뭐 이런 뉴스는 많이 봤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정확히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CPI님이 설명을 차근차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칼세이버스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칼세이버스의 앞자, CAL은 캘리포니아, 그 뒤에 세이버스는 세이브 한다는 거고요. 캘리포니아에서 후원하는 은퇴 저축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2020년도 6월 30일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미 실시되어 왔고요. 그다음에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6월 30일,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은 6월 30일, 이 다음 달이죠. 다음 달까지 이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가입하시는 대상은 5인 이상, 5인 이상 종업원이 있는 사업체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되게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네, 5인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사업장은 오는 6월 30일까지 의무 가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건데, 5인 이상이면 사실 작은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의무적으로 지금 이 은퇴 연금 프로그램, 칼세이버스에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주 분들께서 또 이 방송을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가입 대상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가입, 5인은 풀타임, 파타임 다 합쳐서 생각하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분기별로 EDD 고용국에 급여가 지불되면 보고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 4분기 동안 보고된 DE9C라는 폼에는 종업원 리스트하고 월급 액수를 보고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평균 5명일 경우에는 보고하는 그러한 대상이 됩니다. 아, 그러면 풀타임, 파트타임 다 합쳐서 5인 이상으로 세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자영업자들도 칼세이버스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자영업자들도 칼세이버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가 있죠. 아, 그러면 꼭 W2 받는 분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보통 1099 받는 분들은 대상이 아니고, W2, 기본적으로 W2 받으시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 칼세이버스는 원래 IRA가 종류가 두 종류로 크게 나뉘잖아요. 어떤 종류에 해당이 되죠? IRA는 이제 기본적으로 트라이디셔널 IRA하고 로스 IRA가 있는데, 이 칼세이버는 로스 IRA 형태입니다. 그래서 연간 6,000불, 그리고 50세 이상은 7,000불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이제 종업원들이 가입돼서 납부할 경우에, 납부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 자기 급여의 5%에서 매년 1%씩 증가해서 8%씩 납부할 수가 있는데, 이게 세후 기준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다 낸 다음에 납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납부된 액수가 지금은 세금 혜택을 못 받지만, 나중에 은퇴할 때 거기 이제 운영하는 그 펀드에서, 운영하는 펀드에서, 캡탈게인이나 디버던드나 이자나 이런 게 늘어나서 할 경우에, 나중에 찾을 때, 그때는 이제 세금을 안 내죠. 보통 59.5세 이전에 찾으면 10% 벌금을 내는데, 그 이후에 찾을 때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불어난 이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는 그러한 형태의 로스 IRA 형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돈이 불어났을 때 세금을 안 내는 게 최근에 물가 상황으로 봤을 때는 더 유리할 것 같거든요. 로스 IRA 형태가요? 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요즘에 이제 점점 물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또 더 늘어날 경우에는. 세율도 높아질 것 같고? 그럴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칼세이버스는 로스 IRA 형태이기 때문에 세금을 나중에 찾을 때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사실 큰 혜택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제 25세부터 65세까지 만약에 이렇게 한 40년 납부할 경우에는 대략 러플리 한 35만 불 정도 일반적으로 세이브가 된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35만 불 정도면은 우리가 이제 소셜 CKT 연금이 평균이 한 달에 1,400불씩 한데 나중에 그것만 있으면 이제 빈곤층에 속하니까 이게 더해져서 이제 거기서 매달 받을 수 있으면은 훨씬 더 편안한 그러한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은퇴연금 프로그램에 가입을 안 돼 있었던 분들은 사실 의무적으로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칼세이버스 들어라 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네, 나중에 은퇴 이후를 생각하면은 좋은 그런 저축의 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5인 이상 사업장이면은 6월 30일까지 무조건 의무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요즘 5인 이상 사업장들은 이제 분기별로 급여보고를 하니까 그 급여보고를 근거로 EDD에서 이제 이메일로 또는 메일로 연락이 옵니다. 그거를 6월 30일까지 가입하라는 그 액세스 코드를 줍니다. 아, 자동으로 다 이메일로 가는 건가요? 예, 예. 액세스 코드하고 Federal ID 넘버하고 들어가서 이제 일단은 등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은퇴연금 프로그램 하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401k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칼세이버수랑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401k는 고용주가 이렇게 어느 정도 매칭 프로그램으로 고용주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또한 세금 혜택을 이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칼세이버는 종업원이 고용주는 자금을 관리만 해주고 이렇게 기여금에 대해서는 도와주지 않고 관리만 해주고 종업원이 저축하는 돈을 종업원이 세금 다 낸 후에 지불하는 겁니다. 그거를 대행을 해주죠. 고용주가 그거를 대행을 해줍니다. 낼 수 있게. 그럼 고용주는 종업원들이 칼세이버에 가입할 수 있게 등록 대행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면 되고? 네. 등록 대행해주고 페이먼트도 대행해주고 급여 지급할 때 거기서 예를 들면 5% 디덕트, 5% 공제해서 공제한 거를 칼세이버에 보내죠. 그러면 그게 이제 다 세이브가 되고 그 후에 이제 종업원들은 종업원들 리스트를 전부 다 보고를 해줍니다. 고용주가 정확하게 이름, 소셜남바, 주소,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메일 정확하게 이제 그 서류를 고용주가 업로드 시켜줍니다. 그 엑셀 형태로 해서 업로드 시켜주면은 그걸 보고 30일 이내에 칼세이버에서 종업원들한테 전부 연락을 합니다. 종업원들한테 전부 연락을 하면은 종업원들이 자기 또 액세스 코드를 받습니다. 그럼 종업원이 그 액세스 코드를 받아갖고 자기 구자니까 자기가 본인 돈들을 이렇게 넣어서 자기 구자니까 자기 은퇴 구자니까 그거를 이제 관리하게 되죠. 종업원들이. 그러면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떤 틀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안에 돈을 붓고 돈을 불려나가고 하는 건 오롯이 다 종업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은퇴 프로그램 플랫폼이죠. 플랫폼 칼세이버 닷컴이 일종의 플랫폼입니다. 그 플랫폼에 종업원들이 이렇게 등록하고 하면은 고용주가 등록하면 종업원들이 들어가서 자기 구자를 관리하고 또 그 자기의 구자에 있는 액수를 가지고 이제 처음 30일은 이제 머니마켓 펀드에 넣었다가 그 후에는 이제 타겟 펀드라는 데 넣어갖고 그거를 나이하고 은퇴 연령을 에스티메이트 해갖고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해줍니다. 추천을 해줘요? 네. 해주지만 자기가 또 선택할 수 있는 그 펀드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펀드를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또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하기 싫다 이거. 그래갖고 탈퇴할 수도 있습니다. 탈퇴 가능하군요. 예예. 탈퇴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 탈퇴 안 하겠다는 건 뭐 전화해도 되고 이메일해도 되고 또 옵트펌이라는 게 있습니다. 탈퇴 펌. 메일로 보내도 되고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가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CPA님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이 칼세이버즈가 되게 쉽게 만들어진 플랫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관리하기도 쉬운 것 같고 접근성도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는 하지만은 또 그런 것도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액세스 코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약간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누군가 좀 도와줘야겠죠. 컴퓨터 좀 하시는 분이 도와주고 자기 소중한 은퇴 구자니까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CPA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이 401k랑 칼세이버즈랑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사실 고용주가 매칭을 해주냐 안 해주도 되냐 이 차이점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고용주 입장에서 401k 매칭이 부담스러워가지고 401k를 제공 안 해주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이 은퇴 연금 프로그램을 칼세이버즈를 가입을 시켜줌으로써 또 제공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격이네요. 칼세이버를 함으로써 이제 매달 본인이 받는 그 급여에서 매달 5%만 5%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디덕션을 해서 대신 이제 은퇴 구자에다 넣어주니까 네. 은퇴 연금 구자가 없었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아무래도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 급여에서 5%부터 먼저 정립을 하는 건가요? 네네. 5% 그리고 매년 1%씩 해서 맥시멈 8%까지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역시 이 내 계좌와 관련해서는 내가 이렇게 조절을 좀 하면서 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식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액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맥시멈 50세 이하는 연간 6,000불까지 그리고 50세 이상은 7,000불까지 납부할 수가 있으니까 그 납부 금액 면에서도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겠죠. 네네. 그런데 궁금한 점이 4.01K가 이미 있는데 칼세이벌스도 동시에 가입이 가능할까요? 4.01K를 있으면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4.01K로 가고 오히려 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칼세이버에 우리 회사는 4.01K가 있기 때문에 서포팅한 다큐먼트하고 그거를 보내서 면제 신청을 해서 우리가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칼세이버에 가입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칼세이벌스는 로스 IRA라고 하셨는데 그럼 만약에 내가 다른 트래디셔널 IRA가 있으면 동시에 가입이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트래디셔널 IRA를 갖고 있으면 예를 들면 50세 이상인 분이 3,000불을 트래디셔널 IRA가 있거나 있을 예정이면 칼세이버에서는 4,000불까지 총 합쳐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칼세이버에서 어떤 프로그램인지 대강 저희가 이야기 나눠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등록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어떤 과정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등록하는 과정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5인 이상인 경우에는 4,000K가 없는 경우에 그때는 이제 내가 등록해야 된다는 거를 정해서 이제 그 정해서 이제 그 가입을 해야겠죠. 등록을 해야 됩니다. 네. 등록할 때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이제 액세스 코드나 페더럴 아이디 넘버를 가지고 요새 등록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보통 이메일이나 저기 메일로 그럼 거기서 등록을 하고 그 후에 종업원들의 인적 사항들 기본적인 인적 사항들이 인적 사항들 그 포맷이 있습니다. 그 포맷을 정확하게 기입해서 그거를 업로드 시킵니다. 온라인 상에서 칼세이버에 들어가서 업로드 시키면은 그 업로드된 리스트를 가지고 칼세이버에서 종업원들한테 일일이 다 연락을 합니다. 이메일로 연락하고 메일로도 연락해서 그 종업원에게 액세스 코드를 또 줍니다. 왜냐하면 종업원이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구자니까 그러면 종업원이 30일 내에 자기가 이제 연락 받으면 결정을 해야 돼요. 나 이거 가입하기 싫다 가입하기 좋다 원한다 이걸 결정을 하는 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답변이 없으면은 가입하는 걸로 가정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업로드 된 상태에서 이제 거의 가입이 된 거죠. 종업원들 자동으로 가입된 겁니다. 자동으로 가입되고 그 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페이럴 보고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업로드 한 다음에 30일 후에 첫 번째 급여일에 5%를 띄워서 5%를 띄워서 그걸 모아서 이제 칼세이버에 보내는 거죠. 은퇴연금 구자로 고용주가 보냅니다. 고용주가. 이것도 고용주가 이제 다 관리도 하지만 페이먼트 하는 것도 고용주가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본인 구자에 들어가고 그 후에 이제 종업원이 관리하고 고용주도 이제 또 관리하는 거죠. 새로운 직원이 온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또 고용주가 또 후속 관리를 하는 거죠. 회사를 관둡다든가 이러면 후속 관리를 해주는 그러한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가입하고 탈퇴하고 이 부분은 계속 신경을 써줘야겠네요. 정확하게 신경을 써야 되죠. 왜냐하면 그 은퇴연금 돈 그 펀드에 관한 거니까 정확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틀리고 그러면 이제 복잡한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연락하고 뭐 이러면 또 바쁘면 전화도 안 받고 이러니까. 네. 그러면 이 칼세이벌스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생겼는데 좀 하나씩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존의 은퇴연금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칼세이벌스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잖아요. 제외되죠.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제외가 될까요? 그 프로그램은 이제 401k나 또 SEP 은퇴연금이라고 있어요. SEP 심플 IRA라는 것도 있고 그 외에 이제 프로핏 쉐어링도 있고 403a, 40b 그러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를 시행하고 있으면 여기 칼세이버에 들 필요가 없죠. 면제죠. 면제. 면제 신청을 해야죠. 그러면 의무 가입 대상이라고 안내가 왔는데 6월 30일까지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떤 벌금을 물게 되나요? 네. 이게 이제 멘다터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 통지서를 보냅니다. 왜 이렇게 등록을 안 했냐. 통지서를 보내면 그 그레이스 피어리어드가 90일이에요. 그래서 90일 안에 통지서 받은 후 90일 안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250불. 또 그 후에 180일이 지났는데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불 추가로 해서 종업원당 750불. 종업원당. 종업원당 750불을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벌금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기한 내에 꼭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도 아까 풀타임, 파트타임 다 다양하게 직원이 있어도 5명을 풀타임, 파트타임 모두 포함해서 샌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는 그 직원의 자격 요건도 있나요?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제일 중요한 건 18세 이상. 18세 이상의 소셜 시큐리티나 팀 남바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가주민이어야 되고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뭐 이 일을 1년 이상 안 했는데 가입할 수 있나요? 이런 분들 근무 기간하고도 상관이 있을까요? 근무 기간하고는 전혀 상관없고요. 이제 일 시작한 날부터도 가입할 수 있고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입을 해야 되죠. 그렇죠. 의무사항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칼세이버스 직원들한테 의무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직원은 가입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입하고 싶지 않으면 가입 안 할 수가 있죠. 그거는 직원의 선택입니다. 종업원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칼세이버에 연락을 해서 가입하지 않는다는 걸 전화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아니면 양식이 있습니다. 탈퇴하겠다는 양식. OPT 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메일로 보내서 가입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가입 안 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입 안 하고 본인이 이제 또 다른 외부의 로스 IRA나 이런 프로그램을 자기가 들 수가 있으니까 독립적으로. 가입과 탈퇴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 것 같아요. 복잡하진 않죠. 복잡하진 않지만은 고용주는 탈퇴하라 말라 뭐 이런 조언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더불어서 그러니까 투자하는 거를 어느 펀드에 펀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그 펀드 중에 하나에 가입 이렇게 투자 조언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제한을 두는 거죠. 고용주에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고용 종업원이 이렇게 할 수 있게. 자유롭게 자기 계좌를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죠. 그렇죠. 고용주가 간섭을 하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제한이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매달 이 납부금을 고용주가 직원 대신에 내주고 싶다.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내줄 형편이면은 프로핏 쉐어링 프로그램 포로온케이나 이런 거를 드시면 되죠. 차라리. 차라리. 네. 그러면 이 납부금을 나는 한 달에 한 번 말고 두 번 내고 싶다. 가능한가요? 그거는 이제 가능. 그것도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급여. 급여 지불할 그때에 일주일 안에. 일주일 안에. 디덕션 해서 일주일 안에 보내줘야 됩니다. 깔세이버에. 아. 그러면은 급여 지급시마다 돈을 급여하는, 납부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두 번 하고 싶다, 세 번 하고 싶다. 이렇게 안 되는 거군요. 그거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중간에 내가 저축하는 금액을 좀 변경하고 싶다. 액수를. 가능할까요? 그거는 변경할 수 있죠. 액수가. 미니몸 10불 이상이면은 자기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고용주가 변경을 도와주거나 할 필요는 없는 거겠네요? 어. 그렇죠. 본인이 연락해서 변경시키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일단은 이 칼세이버즈 계좌를 열기만 하면은 본인이 알아서 자기 계좌를 좀 관리하는 게 용이하다. 이런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디덕션 하는 거는 고용주가에게 알려줘야지만 디덕션을 얼마 해서 전부 회사의 직원들 디덕션 한 거를 다 보내야 되니까. 네. 아까 그 최대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50세 미만이면은 6천불, 50세 이상이면은 7천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반대로 최소 금액도 정해져 있나요? 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소 금액 이렇게 납부하는 금액은 10불 이상입니다. 아. 10불 이상으로는 최소 금액을 납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직을 했어요. 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던 이 칼세이버즈는 어떻게 되죠? 그거는 이제 본인 은퇴 그거니까 새로 간 이직한 데서 그거를 또 새로운 종업원으로 보고를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원하는 액수 5%몸 5% 이렇게 디덕션 해서 거기서 보고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내가 기존 이전 직장에서 갖고 있던 칼세이버즈 기록이 다 날아가는 건 아닌가 봐요? 아니죠. 그 구자는 자기 종업원 거니까. 아. 네. 종업원 거니까. 그러면 내가 회사는 옮겨도 내 칼세이버즈는 같이 나를 쫓아다니는 격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편리할 것 같아요? 네. 편리하죠. 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칼세이버 갖고 있는데 내가 매달 납부하는 금액 말고 따로 내야 되는 금액은 없나요? 따로 내야 되는 거는 이제 거기에 투자하는 그런 관리비 수수료. 아. 수수료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0.825에서 9.5% 0.825에서 0.95%.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불을 내가 갖고 있다. 그 계정에. 네. 그러면 83센트 반 올림에서 83센트에서 95센트까지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 펀드를 이제 관리해 주는 그러한 투자업체가 있습니다. 아. 아까 CPA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나이대나 연봉에 따라서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다. 막 이렇게 추천해 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수수료를 내는 거군요. 그렇죠. 그 구자에 대해서 약간의 수수료. 아. 큰 수수료는 아니니까 1% 미만이니까. 네. 그 부담은 없으실 겁니다. 이 칼세이버스가 의무 가입인 만큼 참 궁금한 사항, 질문 사항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가입하다가 의문 사항 생기면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되죠? 어. 저희한테 연락 주셔도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사실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 고용주께서 직접 하실 수 있게 좀 용이하게 잘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아까 CPA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시면 이거 또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럴 수가 있죠.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서 좀 도와드려야 되죠. 아. 칼세이버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은퇴연금 프로그램을 안 갖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앞으로 의무 가입 조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좋을 것 같아요. 좋죠. 네. 그리고 고용주 입장에서도 은퇴연금 프로그램을 해주고 싶었는데 매칭이 부담스러워서 못하셨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또 직원들한테 이런 복지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대신 이제 그걸 좀 관리하는 걸 좀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매칭 부담이 없다 보니까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또 아무래도 6월 30일까지 5인 이상 직원을 갖춘 비즈니스 고용주분들은 의무로 칼세이버스에 가입하셔야 되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CPA님 사무실로 연락하면 도움받을 수 있죠. 네. 그러셔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가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칼세이버스 말고도 기타 세법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이항복 CPA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전화번호는요. 213-369-0921. 213-369-0921입니다. 네. 몰라서 의무 가입 기간을 놓치시면 큰 벌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요. 칼세이버스에 가입하는 거 꼭 잘 챙기시고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항복 CPA님 사무실로 연락 주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이항복 CPA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번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